여러분들은 음을 높일 줄만 알지 음을 더 중간에 가다가 세게 가고 약하게 줄어들고 여러분들은 그거 전혀 전 무하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전혀 안 돼 있어요 소리를 하면 일자로만 해 일자로 그냥 만경대 이런 것 밖에 못해 만경대 구름 속에 음을 키웠다 줄였다 골목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 짚고 하나 둘 어장촌 개 짚고 해안봉쿠 흐름이 떳구나 하나 둘 해안봉쿠 흐름이 떳구나 하나 둘 해안봉쿠 흐름이 떳구나 해이 노화난다 눈 대고 달새는 월월날아든다 달새는 월월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동정여천의 파시추 박발로 벽팔을 찌고 담고 찌고 담고 찌고 담고 찌고 담고 뒷발로 창랑을 탕탕 뒷발로 창랑을 탕탕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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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방금 둥 실또 방금 둥 실또 사면을 팔아오니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지광은 칠백리 하왕은 칠백리 전일 세기라 하왕은 전일 세기라 전회무상 시비봉은 전회무상 시비봉은 구름밖 그가 멀고 구름밖 그가 멀고 그가 멀고 해외소상의 일천리 해외소상의 일천리 해외소상의 일천리 좋아요 다시 동정여천의 파신추 동정여천의 파신추 동정여천의 파신추 동정여천의 파신추 금색추 파가여기라 금색추 파가여기라 기다리고 금색추 파가여기라 앞발로 벽 팔을 찍어당구 앞발로 벽 팔을 찍어당구 앞발로 벽 팔을 찍어당구 앞발로 벽 팔을 찍어당구 앞발로 벽 팔을 뒷발로 창랑을 탕탕 뒷발로 창랑을 탕탕 뒷발로 창랑을 탕탕 당당을 당당 요리조리 철요리 요리조리 철요리 앙금 붕실도 앙금 붕실도 안 맞아 안 맞아 앙금 붕실도 실이 열 반에서 딱 나와줘야지 열한 반까지 둥 하고 하면 안 되지 열 반까지 아홉 박에서 딱 끊고 둥이 실이 열 번째 박에서 딱 나와야 돼 앙금둥실 시작 앙금둥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칠백리 지광은 칠백리 다 왕은 천일 세긴디 다 왕은 천일 세긴디 천애무상 시비봉은 천애무상 시비봉은 구름밖 그가 몰곰 구름밖 그가 몰곰 해외소상의 일천리 해외소상의 일천리 문화합부경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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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번째 서쪽 떨어져게 문화합부경이로다 여섯번째 서쪽 떨어져게 문화합부경이로다 정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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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있고 권고는 어이여여 권고는 어이여여 일약의 둥실떡 일약의 둥실떡 남운전 달 밝은디 이건 세 번째 박에서 남운전이 나와야 돼 남운전 달 밝은디 시작 남운전 달 밝은디 달 밝은디 달 밝은디 우현 그음도 끄고 놓아지고 우현 그음도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은을 한번 더 붙이는거야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그치 은을 한번 더 박아주고 turned 끄고 놓아지고 이렇게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끄고 놓아지고 그렇게 노래는 없어. 그렇게 남도 소리나 판소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은을 한 번 더 찍어서 끊어지고 끊어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소리를 헛지지 않게 하는 거야. 끊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마. 그런 거는 뭐야? 그건 경기죄야. 끊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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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지는데?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잘하고들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일치월장 는다. 소리가 아주 중후해지고 있어.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러분. щ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